안녕하십니까? Dress in Love Unit 7의 그래마 책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과 B번의 문장, 두 문장이 주어져 있는데요. 이 두 문장 중 올바르지 않은 문장을 골라 보십시오. 먼저 해석을 해드리겠습니다. That is, 그것은, me favorite, 내가 좋아하는 것이야. 여기서 favorite은 명사가 되어 있고요. B번 보죠. This color, 이 색깔은 her favorite, 그녀가 좋아하는 것이야, 그녀가 좋아하는 색깔이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문제를 푸는 데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요. 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사용되어서 이 명사는 누구누구의 것인가 하는 것을 나타내게 되는데요. 소유격이 뭐냐고 하면 이러한 형태들이 있습니다. 1인칭에 사용되는 my, 나의 라는 뜻이죠. 2인칭에 사용되는 your, 당신의. 3인칭에 사용되는 her, 그녀의, his, 그의, its, 그것의. our 하면 우리들의, there 하면 그들의, 이런 뜻이죠. 이런 것들을 소유격이랍니다. 일반적으로 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사용된다. 그래서 비법 문장을 볼 것 같으면요. This color is her favorite 나와있죠? Favorite이 명사니까 명사 앞에 이렇게 소유격이 나와있으니까 올바른 문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her는요. 소유격이랑 목적격이랑 동일해요. 그런데 a번 문장을 볼 것 같으면 there is me favorite 되있죠? favorite 앞에 me가 나와있으니까 안되겠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my라고 되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해야 내가 좋아하는 것, 나의 선호하는 것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a번 문장이 팔렸는데요. 이렇게 고쳐주시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c번과 d번을 보죠. 자, let me help you. 자, let me, 뭐 뭐 해드리겠습니다 하는 말이죠. 자, help you. 도와드릴까요? 이런 말이고. let him go. 그거를 가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key point가 될 만한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요. 자, let 다음에, 이런 목적어 다음에 동사원형이 사용된다 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let과 목적의 me가 나오죠? d번에서 let과 힘이 목적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동사원형이 사용되어야 되겠죠? 그런데 c번 문장을 볼 것 같으면 help라는 동사원형에다가 ed가 붙어있어요. 이렇게 ed가 붙게 되면 틀리겠죠? 동사원형이 사용되어야 되기에 이렇게 고쳐주시면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e번과 f번을 보죠. 자, told me now. 자, 지금 나에게 이야기해달라. call her now. 지금 그녀에게 전화해라. 이런 문장인데요.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 명령문은 항상 동사원형으로 시작합니다. 지금 전화해라고 하니까 약간 명령문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동사원형이 사용되어야 되겠습니다. e번 볼 것 같으면 told라고 해서 털렸죠? 이것은 tell의 가거잖아요. 지금 나에게 말해줘 라고 해야 되니까 tell me now. 이렇게 고쳐주셔야 올바른 문장이 되겠습니다. 자, g와 h의 문장 보죠. the soccer game, 그 축구 경기는 interested, 흥미로웠다. the movie was thrilling, 그 영화는 정말 흥미진진했다. 인데요. 자, 이 두 문장 중 틀린 문장을 고르기 위해서는 제가 힌트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어가 어떠한 원인이 될 때는 이 형용사는 ing 형태를 사용해야 됩니다. 주어의 상태를 나타낼 때는 형용사는 ed 형태를 사용하는데요. 사람이 주어인 경우에는 ing나 ed 형태 모두 가능합니다. 사람이 주어이면 항상 ed 형태를 사용해라 라고 하는데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예제를 볼 것 같으면 he is boring 하게 되면 그거는 참 지겨운 사람이다. 그래서 이게 boring 하게 되는 원인이 he죠. 지겨움을 주는 사람이죠. 자, he is bored 라고 나오면 주어의 상태죠. 주어가 he잖아요. 그가 지금 지겨운 상태에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사람이냐, 사람이 아니냐에 따라서 ing를 쓸 것인가, 아니면 여기서처럼 ed를 쓸 것이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자, ing를 사용할 때는 이렇게 대역에 대한 원인 제공이 he에 있다. 그는 참 지겨운 사람이다 라는 거고요. 자, he is bored. 이렇게 ed가 되면 주어의 상태. 지금 참 지겨워하고 있다라는 뜻이 되겠죠. 자, 그러면 g와 h를 한번 보도록 하죠. the movie. 그 영화는 참 흥미로워. 흥미진진해죠. 이 영화가 이 쓰리를 가져다주는 원인이죠. 그러니까 ing 하면 맞겠죠. 자, the soccer game. 그 축구 경기가 아주 흥미를 가지고 있는 상태다. 축구 경기는 어떤 무생물 주어로서 생명체가 없는 주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느낌을 가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interesting 해야만 되겠죠. interested에 대해서 어떤 느끼는 주체인 것처럼 하면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interesting 해서 soccer game이 interest를 주는 주체다. 그래서 그 결과로서 interesting 한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i와 j를 먼저 drive carefully. 자, carefully 하면 조심해서란 말이 되겠죠. 조심해서 운전하거라. j, work hardly. 자, 의도하고자 한 해석은요. 열심히 일하거라 또는 열심히 공부하거라 인데요. 자, 힌트를 드릴 것 같으면요. 동사를 수식하는 것은 부사입니다. 부사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이렇게 ly가 붙죠. 형용사에. 자, 그런데 이것은 hard 같은 경우에는 형용사와 부사의 형태가 동일합니다. ly를 붙이지 않아도 형용사로서도 사용되고 어떨 때는 또 부사로서도 사용되죠. 그런데 이렇게 hard에다 ly를 붙여버리면 ly를 붙게 되면 부정적 의미가 돼서 거의 뭐 뭐 하지 않다라는 것이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답을 가르쳐준 거나 마찬가지죠. 자, drive carefully. 조심해서 운전해라. 대근데 work hardly 하면 말이 안되는 거죠. work. 명령인데 hardly. 거의 뭐 뭐 하지 않다. 이러니까 안됐죠. 그래서 올바르게 하려면 work hard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 문법 그렇게 어렵지 않죠? 간단한 문법은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ink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